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노인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대의 유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정도도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행위의 90%가 개선 명령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발생에 대한 처분은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1차 위반부터 시설 폐쇄를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는 동일한 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해당 장소가 노인 또는 아동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에 따라서 행정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권익위의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99%가 개선 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7곳에 불과했는데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6면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지역아동센터장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원을 허위 등록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 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